교훈이 담긴 전래동화 박시전 조선 제16대왕 인조임금 때 이 득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누지막이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시켜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거든 꼭 금강산에 있는 처녀와 혼인을 시키십시오. 금강산에 있는 처녀요? 네네 그러지요. 선녀는 몇 번이고 당부를 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득추는 아기의 이름을 시백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백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잖은 선비한 사람이 이 득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금강산에 살고 있는 박현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금강산에서 오셨군요. 이 득추는 금강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못생겨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댁의 아드님과 혼례를 올렸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혼인을 시키도록 하십시다. 시백과 금강산의 처녀는 곧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시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얼굴은 곰보에 눈은 왕방울 같고 코는 주먹고 양어깨에는 호까지 났어. 몸에서는 또 이 무슨 더러운 냄새야. 아이고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어디 색시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런 색시를 더 이상 못 참겠다. 시백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득주는 밖으로 뛰쳐나온 아들을 불러 몹시 꾸짖었습니다. 시백아, 여자란 본디 얼굴보다는 마음씨가 고와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한단 말이냐. 아버님, 색시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어허, 당장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이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괴물같이 생긴 여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시백은 하늘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새 며느리를 처음 본 시백의 어머니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예쁜 색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런 괴물같은 인물을 며느리로 삼습니까? 비록 얼굴은 못생겼으나 재주가 뛰어나고 덕을 고루 갖춘 아이니 두고 보시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박씨는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런 얼굴로 어떻게 시집을 왔을까? 남편 시백은 물론 아무도 박씨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할 수 없이 시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뒤뜰에 작은 초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혼자 살겠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초당을 지어주마. 박씨는 초당이 완성되자 초당 이름을 피화당이라고 짓고 그 안에서 몸종 개화와 함께 살았습니다. 피화당이란 화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일지 시장에 나가면 말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인에게 가장 여유고 병들어 비실비실한 말 한 피를 꼭 삼백량에 사오게 하십시오. 시백의 아버지는 곧 하인을 시켜 말을 사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시장에 나가보니 정말 비실비실한 말이 한 피를 있었습니다. 이 말 얼마에 팝니까? 일곱량만 주십시오. 일곱량? 일곱량짜리 말을 꼭 삼백량을 주고 사오라고? 옳지. 그래. 나머지 돈은 내가 갖자. 하인이 사온 말을 보자 박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라고? 왜? 이 말값은 삼백량인데 일곱량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휴,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 어서 가서 말값 삼백량을 마저 주고 오지 못할까? 그래서 하인은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나머지 돈을 말 임자에게 주고 왔습니다. 박씨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에게 날마다 깨 한대, 쌀 반대를 섞어 죽을 수업 먹이도록 해라. 네, 마님. 그 뒤 3년이 지났습니다. 말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찌고 털가죽에 윤기가 흘렸습니다. 오, 훌륭한 말이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또 시아버지 이득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하인에게 말을 끌고 사신이 오는 길목에서 서 있게 하시면 그 사신이 이 말을 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값을 3만 8천 양이라고 하십시오. 말 한필에 3만 8천 양이라고? 네, 중국에서 온 사신은 우리 말을 틀림없이 살 것입니다. 다음날 하인은 박씨의 말대로 말을 끌고 가 큰 길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오,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었다니. 이 말을 나한테 파십시오. 값은 얼마나 주면 되겠소? 네, 3만 8천 양입니다. 너, 쪘어. 내가 사겠어? 중국 사신은 그 자리에서 3만 8천 양을 내고 말을 사갔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씨의 남편 이시백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개화야, 이 연적을 서방님께 갖다 드려라. 나리, 아시마님께서 이 연적을 나리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게도 연적이 있느니라. 이곳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를 하신답니다. 이시백은 할 수 없이 아내가 주는 연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말대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시백은 여전히 박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산에서 박씨의 친정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제 너의 나쁜 운수가 모두 풀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살거라. 정말인가요, 아버님? 그래, 내일 새벽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내가 일러준 주문을 외우면 넌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박씨는 목욕을 하고 아버지가 일러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박씨의 못생긴 얼굴이 점점 변했습니다. 댁은 누구신가요? 개화는 박씨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이방 주인 덜어 누구냐고 묻다니. 개화야, 나를 모르겠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아씨인가요? 우와, 선녀보다 더 예쁘군요. 이것이 내 모습이란다. 개화는 안체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리, 나와 보십시오. 아씨 얼굴 좀 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피화당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지금까지 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죄값을 다 치러 본래의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모두 널 구박했구나. 박씨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진심으로 잘못을 누이쳤습니다. 그 무려 박씨의 남편 이시백은 임경업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습니다. 북쪽의 오랑캐를 처부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랑캐나라의 임금은 임경업 장군과 이시백을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음, 임경업과 이시백을 없애버려야겠어. 그러자 오랑캐나라 공주 기룡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두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공주가? 네, 염려 마시고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뜻이 그렇다면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오랑캐나라의 공주 기룡대는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기룡대가 곧 우리 집에 찾아오겠구나. 어느 날 기룡대가 정말로 남장을 하고 이시백을 찾아왔습니다. 박씨는 천연스럽게 기룡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인 나리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지요. 그러지요. 그러시는 동안 약주나 한 잔 드십시오. 박씨는 기룡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 아니, 괜찮습니다, 부인. 기룡대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술을 마시더니 곧 잠들어버렸습니다. 옳지. 몸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보자. 박씨는 기룡대의 몸을 뒤졌습니다. 아니, 칼이... 박씨가 기룡대의 몸에서 칼을 찾아내는 순간 그 칼은 저절로 박씨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괘씸하다. 당장 멈추어라. 박씨가 칼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칼은 그 자리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기룡대는 잠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살려줄 테이니 너희 임금에게 가서 전해라. 함부로 조선을 넘보다간 망신당할 거라고. 그러나 기룡대는 머뭇거리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인경업 장군의 목숨을 노리다니. 박씨가 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기룡대를 어디론가 실어갔습니다. 기룡대는 자기네 나라 궁전뜰까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인경업과 이시백을 없앴느냐. 아버님, 박씨의 도술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이, 개시마도다. 화가 난 오랑키의 나라는 용굴대와 용울대 형제의 장수를 앞세워 쳐들어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씨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이번엔 우리가 상대해 주지. 얘들아, 이 집에 불을 질러라. 용굴대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굴대의 부하들은 이시백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하하하, 어리석은 것들. 박씨가 큰 소리로 웃자 갑자기 바람이 용굴대의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 불길이 이쪽으로 온다. 용굴대의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폭풍 위에 우방이 쏟아지는구나. 용굴대의 부하들은 우박과 폭풍우 속에서 갈팡질팡을 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부하들이 죽어가자 용굴대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는 점잖게 서 있었지요. 이제야 부인의 높으신 재주를 알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얼씽거리지 않겠습니다. 박씨는 용굴대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알았다. 한 번만 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면 내가 너희 나라로 쫓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도록 하라. 여봐라. 박씨의 공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 이시백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노라. 그 뒤 박씨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